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석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성 발가락 덧신에 관해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닐팩에 비닐팩에 한 세트 이렇게 열클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닐팩을 벗겼어요. 이렇게 한 세트 열클레가 들어가 있는데 네 칼라가 섞여 있다는 거 믹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가 지금 네 이렇게 칼라가 칼라가 열클레 중 회색 이게 가는 링글 남성 덧신 실리콘 발가락 실리콘 덧신 발가락 덧신 남성 가는 링글 발가락 덧신 네 나와 있습니다 발가락 덧신 벗겨짐 방지 실리콘 처리 네 매딩 코리아 국산 그리고 후면에는 항균 처리 실리콘 처리 그리고 와일 편직 뒤꿈치 안착 그리고 발가락 사유 빠른 땀 흡수 무존 및 습진 예방 발냄새 방지 등등 해가지고 세탁시 주의상 품질 표시 사이즈 등등 남성 가는 링글 발가락 덧신 네 칼라는 회색 열클레 중의 네 검정 네 검정 전면 네 상표 후면 네 품질 표시 세탁시 주의상 그리고 예 항균 처리 또 실리콘 처리 와일 편직 뭐 발가락 사유 빠른 땀 흡수 무존 및 습진 예방 발냄새 방지 등등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검색창 킹쌍에 들어오시면 상세 설명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검색창 킹쌍 들어오시면 발가락 남성 여성 골프 등산 그리고 터신에 대한 여성 남성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 구경하실 수 있고 여러분 지향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라 소라 가는 링글 남성 발가락 대신 네 지색 지색 이렇게 열 가지 칼라에서 네 가지 칼라 인데 예 아소트가 되어있어요 네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칼라는 예 칼라가 더 개수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칼라는 칼라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아소트 되어있다는 걸 구매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가락 발가락 터신 네 가는 링글 남성용 발가락 터신 이렇게 발가락 터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열 칼라 한 세트의 칼라가 믹서 4가지 칼라가 되어있는데 예 그 중에는 칼라가 좀 개수가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다는 것 달라 이렇게 4가지 칼라 열 칼라 중에서 4가지 칼라인데 여기서 칼라가 어떤 건 소라가 더 많을 수 있고 검정이 덜 될 수 있고 또 회색 지색 이렇게 믹서가 되어있다는 거 구매 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품질 보증입니다 국산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네 검색창 킹사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한 세트를 사셔서 구매하셔서 신으시면 여름을 아주 편안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